Hi, Invy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Invy. 오늘은 바로 너무하다, 이걸 볼 건데요. 뭔가 심하다 라는 표현을 알아볼 겁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 많이 틀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너무하다 라는 표현을 볼 건데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먼저 Ridiculous 이 단어는 바로 어이없는 상황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주로 뭔가 말도 안 되고 너무한 그런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주로 감탄사처럼 짧게 이 단어 또는 짧은 문장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뭔가가 너무하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어이없는 이야기다 라고 할 때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와 함께 사용할 때도 많습니다. It is ridiculous that they think we can finish all of this today. 오늘 우리가 이걸 다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어이없다, 너무하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상황에 너무하다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음은 Cross a line 이 표현은 직역 그대로 선을 넘다 라는 말을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영어로도 같은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로 바로 너무하다, 선을 넘은 거다, 무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He crossed the line when he played such a cruel joke He crossed the line when he played such a cruel joke 여기서 play a joke 이런 뜻은 약간 장난을 쳤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심한 장난을 쳤다. 그래서 그는 선을 넘었다, 그런 심한 장난을 쳤을 때 이런 뜻으로 너무했다. 그는 그런 심한 장난을 쳤을 때 너무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이와 비슷하게 Harsh, Harsh 이 단어는 주로 처벌, 대우에 대한 얘기할 때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너무 가혹하다, 너무하다, 혹독하거나 심한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이렇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주로 너무나도 과하거나 가혹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It was harsh to not let him eat until he finished. It was harsh to not let him eat until he finished his homework. 그가 숙제를 끝날 때까지 밥을 못 먹게 하는 건 가혹했다 또는 너무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어떤 행동이나 말이 너무하게, 너무 가혹하거나 잔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다음은 Overdue 이 표현은 재밌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너무하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부분 Over 저희가 흔히 오바해서 했다, 오바하다 이런 느낌과, 이런 느낌이 이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렇지만 오바하다 라는 뜻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Over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콩글리시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Do, 무언가를 하다랑 함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직역으로는 오바해서 했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국엔 너무하게 했다, 이런 느낌으로 너무했다, 말 그대로 그런 뜻이 됩니다. I think you overdid it when you called him names I think you overdid it when you called him names 그를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욕 또는 안 좋은 별명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한테 욕을 하면서 나는 너가 너무한 것 같다 욕을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 다음은 mean 이건 못됐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좀 유치한 단어로 많이 생각합니다. 어릴 때, 자주 괴롭힐 때 사용하던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좀 못됐다, 왜 그렇게 말하냐 너무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n't be so mean, give it back Don't be so mean, give it back 너무했어, 너무 못되게 그러지마 너무 그러지마, 돌려줘 이런 뜻이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That's too much That's too much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걸 주의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 너무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딱 한 경우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지나치는 그런 경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was called out for being late five minutes That's too much I was called out for being late five minutes That's too much Called out, 부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혼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5분 늦었다고 혼났다 그건 너무했다 네, 오늘은 너무하다 라는 표현을 찾아봤습니다. Ridiculous Cross a line Harsh Overdue Mean That's too much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 Bye, everyone! k hubBeak Michelle